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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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네 이거 우리가 한다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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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조금만 시간 주세요 아니야 하나 둘 셋 지금 사람 물러다 놓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이준의 박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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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박권 박권 sellers 왜 지금 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. 여기 사람이 돼 있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지금 하면 안 돼. 이 지혜가. 어? 아니 아니요.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나갔어. 나갔어 나갔어. 왜? 사랑은 차가운 유로. 박민이가? 형이 형. 왜? 형 나오세요. 잘 먹다.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로. 아니야. 에이. 양수경. 사랑은 차가운 유로. 이 사람에게 해결하러 가ylan 수잇 say. 전 Пер 이 conve goin dasing. 아 진짜 원 Construction. 그래. 쓰이기만 entrer. 원래. 약간 인기가 뭐야 형. 어렵다. 다음 festival. Moon. 여러가지 없었다.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김지혜의 얄미운 사랑 그렇지 아니 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아 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? 바른 맘만 괴롭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랑 진짜 맞죠? 아 진짜 맞지 않았는데 얄미운 사랑 이거 80년대 아닙니까? 자 1대 3대 1이에요 음악 드릴게요 안 돼 내가 아침에 눈을 가자 잘해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답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아니죠 아니죠 그녀를 만나 아니야 만났다 응 형 안 돼 감사합니다.